솔직히 안에 찰떡파이 먹어라 찰떡쿠키를 먹을 바에 찰떡파이를 먹어 안에 찰떡은 맞는데 이 겉부분은 존나 푸석푸석해 레알 진짜 겉부분 존나 푸석푸석해 이게 쿠키랑 찰떡하고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 하지만 찰떡쿠키 예감이다 아 예감 존나 진짜 예감 개사기 예감이 계속 들어가 진짜 예감 예감 사면은 계속 들어가 사료비아 으악 맛없겠다 예감 진짜 한번 먹으면 계속 들어가 진짜 진짜 먹기 전까지는 별생각 없는데 먹고 나가면 계속 들어가 진짜 아아아아 시발 64강이다 닭후지 마가레트 내 가슴을 설레는건 이거다 아아아아 카스타드지 진짜 야 너무 내 가슴 설레하게 하는 과자 진짜 많다 어릴때 크면은 무조건 맨날 사먹어야지 이런 과자들 카스타드 당연히 이거지 쫄병수냉이지 음 내인도 다 모이는데 자키자키다 나는 개인적 자키자키 멸종했지만은 자키자키다 프링그스지 어디 감자꽁이 비벼 뒤질라고 wey 아 뻥이요 трone mak가지 맛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으음 이게 더 바삭바삭해 보인다 е ㄷ Maybe 카스타드 혼 으아앰앰아! 잠깐만요 아 에반데 근데 찰떡파이가 맛있어 양이랑 가격 비싼거 아는데 찰떡파이가 맛있어 또 아 아 콘칩도 맛만 따지면 찰떡파이지 아 근데 콘칩도 존나 맛있어 콘칩은 이게 뒤지게끔 근데 그걸 또 정리해 뿌듯해 아 고민되네 진짜 아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은 케이크같은 아이씨 콘칩! 콘칩이다 이거는 콘칩이야 아아 포카칩이구요 포카칩은 그 특유의 소스 그 있어 아 둘다 버리고 싶지만은 일단은 초코틴틴 이름은 아니까 아 아 이거 쟤 이거 존나 후후후후 사기새끼 가득없어 까면은 여기 밑에 잠깐 발라져있다 잠깐 발라져있다 잠깐 발라져있다 이런 수발 진짜 솔직히 족같애갖구 떨궈댔는데 맛있어 진짜 레알 과대 진짜 과대 광고 개쩔어 이거 야 이거 한번 고소 이거 한번 신고해야돼 진짜 조사해야돼 아니 개 이거 사기하자 이거 사기하나 이거는 에이C 뽀또랑 홈런볼 홈런볼이지 아 이거는 초코아임 초코아임이지 당연히 아 이거 아아 하필 내 콘츄리콘이 몽실리랑 만났어 아 어 아 내 언도독이 대기업을 만났다 컨츠리콘 개꿀맛인데 몽실을 만났어 아 내 컨츠리콘은 최소 8강가는데 진짜 하지만 몽실이 너무 셌다 조총육아 양파링 아 조총육아 나는 양파링도 좋지만 나는 조총육아가 더 내 취향이었어 버터링 국세...국세프리스? 나는 버터링 진짜 버터링 사면 여러분들 막 꽉같은데 이쁘게 나오잖아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진짜 버터링은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자야 버터링 불닭 포테토칩 이거 올려봤자 없이 포카칩에 질걸? 불닭 부셔먹는 불닭 치토스 vs 시브레 아 사브레 아아... 개인적으로... 치토스도 맛있구 아아... 사브레 개인적으로 사브레가 더 맛있어요 예감대 후렌치파이 아아... 예감 자기가 질거라는 예감을 받았겠지? 후렌치파이지 이거야 이거 후렌치파이 오띠지 오띠 오띠야 오띠 오띠띠 오띠띠 간초지 간초 간초초 간초초 쿠쿠나스지 쿠쿠나스 콘초지 콘초 어? 이거야 콘초 콘초 쌍 저녁 에어... 아아... 어아... 에프쿠키 난 그래도 이런걸 선호해 이런거 에프쿠키 오사치 후레시베리 와 sy OLED 오세치야 잘 왔다 니가 초코틴틴 싸우니랑 만났으면 니가 이겼는데 와 미친 초코파이 찰떡 이거지 OES 벌집 아아아아아아 아... 벌집피자 OS OS는 몽실만남 지잖아 아닌데? 나 그래도 OS 좋아하는데? OS 민트만 있었나? 솔직히 벌집피자 진짜 벌집피자 스윙칩이지 땅콩강정보다 스윙칩이야 역시 이거지 오감자대 꿀감자 오감자 이영님 어떻게 이겨! 아어어엉 뒤질려고 진짜 아아아! 큰언산 도 오땅 오땅 개인적으로 오땅 좋아해 오땅 닥다리너겟 포키 닥다리너겟 이거 맛있다 자갈치대 엄마손파이 Device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쯧 자갈치도 맛있지 근데 엄마 점파이가 내 취향이야 씹는 거랑 아유 아아아아!! 존댔다!!! 와 얘네 사강 사강이네 사강 아아 왜이렇게 잡힌거야 왜이렇게 잡혀냐 진짜 말도안돼 진짜 칙촉이야 근데 칙촉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칙촉이다 어 감히 아아아아 나 밑에 슬슬 이제 온다 이제 왔다 해 슬슬 왔어요 얘들아 슬슬 왔어요 하아 씨 하아 찌 포카칩이지 우리 포카야 포카 하아 하아 에바인데요 엥? 아아 에바인데요 칸초랑 마가렛트 마가렛트 칸초 개인적으로 칸초다 오감자 럭 ㅜ 아 아아 자키자키 자키자키 으아 엄마손파이는 근데 자극적인 맛보다는 그냥 씹는 맛하고 은은히 나는 약간 단맛? 이거는 자극적인 숯불가일 맛이야 나같이 그냥 어. 이런 맛에는 나는 이런 맛이야. 자키자키 맛. 닭다리너게 주축육아. 주축육아. 이게 더 나아. 콘치 버터링! 와! 이건 에바다. 이건 에바야. 아... 버터링 대 콘칩. 야, 여러분들도 버터링 좋아하네요? 나도 버터링 완전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버터링 좋아하는구나. 하... 아, 너무 고민된다. 아... 콘칩? 버터링? 흫. 콘칩? 버터링? 콘칩? 버터링? 콘칩? 콘칩! 버터링 먹다보면 목맥힌다. 아이고야. 플링크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아... 아아... 세다 세. 당연히 카스타던데. 초코아임이 상대였어. 당연히 나는 카스타던데. 초코아임도 존나 세거든. 난 카스타드. 진짜 카스타드. 이거는 맛도 살리고 식감도 살리고. 그냥 한입 물면은 푹신해. 정말 안겨있는 느낌? 난 이게 좋아. 카스타드. 웨하스. 웨하스지 당연히. 오뜨 시... 샤브레. 오뜨! 나는 오뜨가 더 좋아. 후렌치 파이지. 쫄병아 고마웠다. 쫄병 주제 여기까지 올라왔네. 후레시베리지 당연히. 어딜 진짜. 아! 아... 이건 칩 대 칩인데. 칩 대 칩. 칩 대 칩? 아 이건 칩 대 칩인데. 야... 스윙칩도 진짜 맛있고. 벌찌피자도 진짜 맛있어. 이거는 너무... 너무 잘 싸우는데 둘 다? 이건 너무 잘 싸우고 둘 다. 음... 양 창렬 그런거 보고 맛을 평가합니다. 오케이? 브랜드 거르고 양 거르고 가격 거르고 맛으로 봅니다. 맛. 아... 가격 따지면 얘들아. 후... 카스타드가 이겼어. 무조건. 존나 비싼데. 아... 아... 벌찌피자! 이거다. 으악! 쿠쿠다스지. 이 창렬볼 꺼져 이제. 꺼져. 창렬볼 꺼져라. 어디 가면 쿠쿠다스 형님한테 뒤질라고 진짜. 존나 맞으려고. 아... 아... 오땅아... 오땅아... 잘 견뎠다. 아니... 안에 들어있는 초코가 너무 창렬이라고. 오땅아 잘 견뎠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여라. 얼! 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솔직히 풀링그스다. 풀링그스는 솔직히 4강간다. 4강.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풀링그스 4강 가요. 저는 프렌치파이가 좋습니다. 프렌치파이. 파삭파삭하면서 여기 잼도 좀 달달하고 달달고리면서 너무 좋아. 외야스도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외야스도 보내줄 때가 되었어요. 몽실 앞에서는 한나 놓칠 수 없죠. 하아... 후레쉬베리는 제 가슴을 설레게 한답니다. 아아... 자키자키가 잘 버텼다. 포커칩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내 애정이. 음... 아아아아... 쿠쿠다스입니다. 멘탈이 저는 이게 더 좋아해요. 멘탈이를 더 좋아해요. 오뜨보다. 쿠쿠다스지. 엠? 하아... 말도 안 돼! 나 이게 결식인 줄 알았는데. 나 이게 결식인 줄 알았어. 우와아아아아아... 하아... 쿵쩍쿵쩍... 하아... 하아... 아 치촌이의 식결고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영향력 행사를? 이걸 50대 50에서 51대 49로? 쓰읍... 하아... 와아아아... 하아... 자... 카스타드. 카스타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랑 먹으면 무적이에요. 칙총.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랑 먹어도 맛있어요. 칙총은 근데 혼자서도 그냥 막강패야. 카스타드도 마찬가지야. 둘 다 막강패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둘 다 비싸요. 근데 둘 다 비싼 만큼 맛있어요. 카스타드 진짜, 씨 아... 어하... 오케이 그러면은 50대 50으로 돌리겠습니다. 에... 50 대 50... 식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칙총총 박혀있는 초코칩이 진짜 투박하게 박혀있는 게 너무 맛있기도 하고 또 초코도... 아, 한 입씩 먹어서 내가 결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한 입씩 먹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애 아 둘다 보면 가슴이 설레 뭐 빨리 먹고 싶다 이런거 둘다 너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카스타드 카스타드 두개가 한묶음 카스타드 하겠습니다 이 부분있지 이 부분있지 약간 이 모자란 부분있지 이 부분 보면은 더 기분좋은거 같애 음 더 기분좋은거 같애 카스타드 하겠습니다 어 일루와 벌집피자 일루와 8강입니다 아 드디어 이게 이렇게 묶이는구나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붓네요 쿠쿠다스랑 프렌치파이 이 쿠쿠다스 개인적으로 쿠쿠다스 이 화이트말고 초코맛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초코맛도 맛있는데 근데 저는 프렌치파이도 좋아하거든요 프렌치파이를 프렌치파이를 더 좋아해요 이게 너무 맛있어 여기 빠삭하면서 크루아상처럼 겹겹이 있는데 빠삭하면서 이 잼이 잡아줘 이거다. 프렌치파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빅매치 인데요? 빅매치? 와... 무조건 플링글스야 그래도 후리시시 와 나뉘는거 봐봐 와... 후레시베리, 플링글스 플링글스, 후레시베리 하... 플링글스... 보다 후레시베리 음... 후레시베리 정말 후레시베리 제가 좋아합니다 후레시베리를 아... 포카치 몽쉐 플링글스 좋아해 저도 근데... 상대가 어쌌다 포카치 몽쉐 당연히 몽쉐이지 뭐 먹을거하면 몽쉐이죠 카스타드지 이거는 그럼 빵 관련된게 많은데? 카스타드야 뭘 고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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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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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ㅈ...ㅇ... ㅈ...됐다... 진짜 와 초코파이 유류 남바원 몽쉘 카스타드 독보적인 여기 원탑 카스타드 아 이거는 어떻게 사냐 이건 진짜 몽쉘 여러분들 촉촉해요 촉촉하고 안에 크림 맛이 확 분명하게 느껴져 겉이 이제 겉에가 초콘데 초코의 맛을 계속 이제 초코에 안 묻혀 초초 안에 크림이 진짜 몽쉘은 그래 안에 있죠 크림이 초코에 안져 카스타드 푹신하면서 촉촉하면서 맛있어 둘 다 같은거야 솔직히 자 둘 다 우유에 먹어도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케이크 저 몽쉘은 우유보다 카스타드가 우유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애 단품으로 보면은 똑같애 아아 아 진짜 근데 내 마음은 이거다 카스타드 몽쉘 좋아요 하지만 카스타드 살래요 오 cz 됐네요 시 баз 그 으 아 으 아 아 얼마나 아주 뱃네여 진짜 아 이게 절 생각이죠 진짜 이게 결승전이지 둘다 너네 짱해라 승자라 한 명만 구해 너네가 해 너네가 짱해 후레시베리는 약간 새콤달콤 푹신 오케이 새콤달콤 푹신 카스타드는 그냥 푹신한데 맛있어 아 후레시베리 새콤한게 진짜 막 입맛을 계속 만져줘 내 입맛을 계속 만진다고 아씨 진짜 아 후레시베리 진짜 맛있고 카스타드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선뜻 못 고르겠다 진짜 선뜻 못 고르겠어 내가 볼 때 얘네 상위권이다 얘네 상위권이야 이 둘 풀링글스 예 하고 몽셸 상위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못 고르겠는데 나는 마트 가면 둘째 섰다 마트 가면은 둘레 섰어 둘 다 하아 음 아 아 둘 다 열두개 둘 다 열두개 둘 다 열두개야 어 저 두개가 한묶음은 하나만 쳐라 하아 하아 손에 한번 집어보면 알 것 같애 저 후레시베리랑 카스타드라서 양손에 하나씩 집어갖구 번갈아와서 가면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아 카스타드 후레시베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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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뭘 좋아하지 후레시베리 좀 컵 컵 컵 컵 카스타드 컵 컵 정했다 카스타드 카스타드가 내 입맛에 더 들어올 것 같애 지금 후레시베리도 진짜 좋은데 경 진짜 49 대 51 차이로 눌렀다 진짜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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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볼까 썬칩 있었어 웰컴 투 띠엔드 에러스 아이쉬스 멀티 백 투 빈투도 있었네 왜 카스타드가 없지 뭐야 후레시베리 11위 새우깡 14위 으악 아니 아니 다이제 골랐단 말이야? 뭐야 아니 얘들아 얘들아? 초코비 야 이거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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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어 초코비 야 썬칩 있었구나 빈칩 안 나왔어 진짜 후레시베리 11위 카스타드 32위 아무튼 둘다 맛있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수준이 그랬구요 제 월드컵 월드컵은 카스타드 맛있다 맛있다